니노여러님께서 주신 선물이라예 너무 예쁘지예? 제가 봤고 깜짝 놀랐잖아요 아가씨 때도 이런 거 안 들어왔는데 어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핑크핑크 제가 핑크를 좋아해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신랑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 하는지 알아예? 딸 줘라 야구 아줘라도 아이고 보자마자 딸 줘라 카디예 아이고 세상에나 자기가 봐도 이쁜강 딱 보자마자 딸 줘라 카디예 너무 예뻐예 진짜 제 마음에 쏙 들어예 보시면 이렇게 권도 안에 있어예 이렇게 어깨에 맬 수도 있고 안에 안에도 이렇게 잘 돼있어예 너무 가분해예 가분하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딱 제 취향 저격 리본 같은 거 좋아하고 그렇지? 아가씨 때 공주 스타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런 리본 이렇게 달린 거 그런 거 아주 좋아해 그래서 딱 제 취향에 아주 아주 좋은 선물이라예 치향 저격 선물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감사드리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받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너무 이뻐예 저는 요런 가방 없어예 맨날 집에만 있어서 뭐 장바구니만 있지 이런 가방 있겠어예 너무 행복해예 감사합니다 니노여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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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노여름님